정설페입니다. 코로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부터 출근하면 되죠? 그렇죠. 정설페씨가 성인하고 시비가 붙어서 지금 경찰서에 와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시면 어떡해요? 그때 싹둥잡았어. 절씨암 못하는구나. 쟤씨암 못하는구나. 지금 간편한 영상은 시장으로 로제에 맞춰? 를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코미디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